이비님, 최고가 매수인 즉시 항고권 포기 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낙찰자가 즉시 항고하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글쎄요,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문건 송달내역을 보면 문건 처리내역 칸을 봐야겠죠. 문건 처리내역 칸을 보면 최고가 매수인이 즉시 항고권 포기 이런 걸 썼다는 건가? 이런 걸 보통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항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사건 기록 열람하면 알 수 있으려나? 그거는 그렇게 특별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뚜이님, 하루 전날 신권 검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하루 전날, 오늘 신권 말고 어저께 신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찰 날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경매 사건을 보면 입찰 날짜 설정하면 그날 입찰하는 물건만 뜨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어저께 걸 만약에 찾으려고 하면 어저께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입찰 날짜 거를 검색하면 될까요? 다 다음 주 물건이 신권이 올라오고 첫 번째 입찰 날짜가 언제예요? 2주 후에 입찰 날짜가 잡히니까 다 다음 주 금요일로 설정을 하면 어저께 거에 신권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궁금하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뚜이 님. 자, 그리고 정영원 님. 안녕하세요. 토지를 지분으로 낙찰받을 시 농치증이랑 실제 농사를 어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공유자들도 있는데 농치증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지분이어도 전답과수원 같은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농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묘지가 있는 곳인데도 농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전에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치증이 나오면 입찰 들어가야지 낙찰받고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 농사를 어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농사를 못 짓죠, 사실은. 묘지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 농사질려고 낙찰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농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농사를 짓을 거라는 계획을 제출해야지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혹가다가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담당자님이 뭐라 그래요? 묘지도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농치증이 있어야지. 낙찰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자, 그 묘지는요. 묘지 주인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장하게끔 저희가 유도해가지고 그 이후에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야 농치증이 나오지. 안 그러면 농치증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실전 팁 꼭 알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정영원님 다음에. 잘들지어다님. 토지가 나라 공유자예요. 국가, 국, 나라가 공유자예요. 국가도 거기 이제 일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국가 매도 가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유자가 이제 나라인데, 국가인데 국가한테 이걸 매도하고 싶다고요? 그건,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제 어느 소유자인지도 등기부에 나와요. 뭐, 서울시면 서울시, 국방부면 국방부, 어디 구청이면 이게 나와요. 거기에, 등기에. 그러면 그곳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분으로 경매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낙찰받으면은 대놓고 그냥 물어보세요. 네, 근데 잘 매도, 그거를 국가가 매입할 가능성을 좀 적어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몰라요. 탄소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구규림 근처에 있는 산들은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라도 살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살 가망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현님, 보증금이 불분명이라는 잘 모르겠다는 전입자가 있는데 은행에 전화해 보니까 무상임대차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네요. 더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보증금이 반드시 불분명이라고 써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전입한 사람이 대학력을 갖췄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이 보증금 불분명이니까 임차인 만나가지고 물어봐야겠죠. 정확하게. 그런데 사실 은행 직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은행이면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 이게 뭐 이게 어, 에? 뭔 말인지 알죠, 에? 에, 그렇죠? 자, 보라빔 미소님, 멘토님 주식이 주자, 주자도 모르던 제가 주식 투자로 아, 내가 이제 이 얘기해줄게요. 지금 방금 내가 하나은행 얘기했잖아요. 수업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떤 어떤 여자분이 어? 그럼 하나은행 다니는 직원분, 남자친구를 사귀어야겠네요. 또 뭐였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알아내면 돼요. 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또 그 젊은 회원님이 어?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남자로 사귀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왜 그래? 그러지 마요. 자, 어디까지 됐어요? 네, 보라빔 미소님, 멘토님 주식이 주자도 모르던 제가 주식 투자로 앞이 캄캄한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 경매끈을 놓지 않고 멘탈 잡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잊어버리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주식이 주자도 모르고 했으니까 좋은 공부했다고 치고요. 잊어버려야 돼. 그 돈은 나한테 원래 없었던 돈이다. 일단 왜냐면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해야 뭔가 내가 다른 거를 하거나 움직일 때에도 그 밝은 기운과 긍정의 마음이 보라빔 미소님을 훨씬 더 도울 거예요. 안 될 일도 잘 되게 잡고 그 마음이 만들어주고 그 마음이 많은 걸 끌어댕겨서 더 좋은 원인으로 효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주식 투자로 앞이 캄캄한 시간에 머물러 있나요? 네, 잊어버리세요. 그 돈은 원래 내 게 아니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남은 돈으로 남은 돈으로 그냥 지금 내가 내 자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라빔 미소님, 화이팅 하시고. 네, 봤다, 봤다. 네, 네. 비니비님, 송달 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쵸? 몇 동, 몇 호의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입찰을 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입찰 표 작성할 때 다 쓰잖아요, 그런 거.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물어봐야겠죠. 그쵸?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근데 그거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남한 시세 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이마미님. 세대 열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명도하는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요? 자, 전입 세대 열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명도하는 첫 번째 스텝. 자, 일단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전입 세대 열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누군지 알아야겠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고 근데 이제 협조적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제 집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마음 먹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굉장히 의린 입장에서 잘못하면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악의 경우를 항상 준비하고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낙찰받아서 강제 집행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장금을 납부하고 한 달 반 정도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 이후쯤에 강제 집행을 해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집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동산 경매까지 갈지 모르니까 300에서 500 정도 혹시 예산이 추가로 들 수도 있겠구나. 강제 집행 때문에. 이거를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찾아가야겠죠. 첫 번째 스텝. 잠깐만요. 아이마미님까지 했나요? 김민경님 현재 낙찰받은 집 도배와 청소 및 일부 수리 중인데 집 근처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같이 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견적 의뢰하였는데 사장님이 집 보고 가신 얼마 후 전화가 와서 이 집 경매로 낙찰받았냐고 하시면서 왜 말을 안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등기부 떼어보면 다 나오는 거를 숨기냐부터 경매로 얼마의 낙찰받아서 얼마 남겨먹겠다 라고 자기한테 히스토리를 말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도배만 견적내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경매로 낙찰받으면 부동산에 꼭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셨겠다. 그분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죠?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같이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개사님들 만나면요. 가끔 이제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저한테 옛날에 보냈는 줄 알아요? 제가 진짜 옛날에 제가 우리 중개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일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반지야를 낙찰받았는데 반지야를 낙찰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동산이었어요. 한 50미터 정도? 맞게 떨어지지 않았던 부동산이었는데 거기 갔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아유 사장님 제가 사실 이 어디어디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제가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개사님 이제 물어보죠. 당연히 뭐 어 그거요? 그거 얼마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셨어요. 예 7천 얼마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에?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어요? 그거 그 정도 알았는데? 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나 처음인데 그 천물권인데 내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 에? 근데 엄청 놀랬죠. 내가 시제조사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일단 놓긴 놔야지. 그럼 얼마 정도에 놀 수 있나요? 뭐 5천 정도 뭐 전세 놓죠 뭐 예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매도는 얼마에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였더라? 뭐 한 6천 5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잠깐만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 제가 원래 그 동네 부동산을 좀 돌아다니면서 내놓으려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조사를 잘못했구나. 이건 잘못받았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아 이거 옛날에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경매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생빈 생빈 진짜 50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 다 빚인데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엄청 내가 우울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 바짝 차렸죠. 뭐 어떻게 해결은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있다가 할 맛도 안 나고 그래도 일부 돈이라도 찾아야지 어떻게 해. 앞으로 수리비에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부동산 안 가고 다른 부동산을 갔다. 이야 여러분 1억이야 1억 전세를 1억에 놓을 수 있대. 이야 그 아줌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에이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약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가 약간 뭐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아 진짜 그 그 경매 초보 때 진짜 와 그 제 마음의 상처가 그분 그분의 부동산 아직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7천 얼마에 낙찰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세가 1억인데도 에이 뭐 뭐 한 8천에 놓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꾸로 그러지. 내가 시세주사를 잘하니까 그 이후에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에이 시세가 1억인데 뭐 그게 8천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계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7천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8천이면 됐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본인이 판단을 해? 그죠? 그죠? 그걸 왜 중계사님이 판단해? 나는 시세대로 내놓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싸게 내놓은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가끔 이런 대화를 좀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예. 가끔 대부분의 중계사님들은 안 그런데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또 처음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부동산 내놓으러 가면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접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중계사님들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계사님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이미 받았어요. 수많은 경매 초보자, 공매 초보자들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것도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쾌해석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겔포스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매토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사람은 토지보다 주택 상가가 나은가요? 토지는 수익률이 바로바로 나오기에는 좀 힘든가요? 그렇죠. 토지는 일단 목돈이 묶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금 유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로 단타로 막 두 배 버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하는 물건이 아니고서는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 너무 묶여버리고 내가 다음 투자하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소액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 투자하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물론 지분 같은 거는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한 거 다른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황금대지님. 장금 납부 기일보다 일찍 이전에 대금 납부 완납을 하면 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한 달 후 배당 기일이 잡혀요. 잔금 납부하는 기일이 잡히거든요. 낙찰 받으면 보통 45일에서 한 55일 정도 기간을 줘요. 그러면 내일 들어서 이번 달 10월 30일이라고 싣게요. 10월 30일 날까지 납부인데 내가 만약에 10월 1일 날 납부했다. 이 뜻이에요. 이제 회원님이. 이분이. 그러면 10월 1일 날 납부하면 그로부터 배당 기일이 한 달 후에 잡히는지 그거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이 사건만 맞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갖고 있잖아요. 단임 법관이나 운영하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날짜 장금 납부 날짜와 상관없이 장금 납부 기일 이후에 보통 한 달이나 45일 이후쯤에 그 배당 기일이 잡히거든요. 그 일정대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사실.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따금씩 그냥 장금 납부하면 얼른 또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단임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임 법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롱맘. 아롱맘. 처음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주 뵐게요. 경비도 후순위 소액 월세 임차인입니다. 에? 후순위야? 근데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되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되면 제가 낙찰자보다 먼저 낙찰가에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 봐봐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 그러니까 작년에 전세 사기가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세 사기인 게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전세 사기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돼요. 아롱맘님이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야지 그런 우선권을 갖는 거지 그런 걸 안 하면 우선권 없어요. 이해 되시나요? 예, 자, 정영원님. 정영원님 오늘 질문 많네요. 어저께 남편분 상담 왔다 가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그렇죠? 정영원님.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가나 공장은 기존 계약을 인수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어도 기존 계약 조건 인수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선순위라고 했잖아요. 후순위면 무시해도 되지만 선순위, 대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만료가 됐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가인태차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장사를 영위할 수 있죠? 10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공장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건 상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상가하고 공장하고 달라요. 공장은 공장도 근생이긴 해요. 근생으로 건축임문대장에 분류가 되어있긴 하지만 그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판매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공장은 대부분 제조만 하고 물품을 드리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판매 행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서 또 설명을 해주자면 매년 계약할 때마다 5%씩만 올려야 되는 이런 제재가 있지 않아요. 공장은. 상가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공장 중에 공장 중에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는 상가로 분류를 또 인정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김아이리스님 지방에 있는 창고 낙찰 받아 당김에도 하려면 어디에 창고 매물 광고해야 하나요? 지방이라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요. 지방에 있는 거 창고 낙찰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수요가 있는 곳은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근데 이거를 낙찰받고 절대로 알아보면 안 되고 낙찰받기 전에 사전에 정말로 이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조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방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현장에 가서 꼭 그 근처에 부동산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허우볼판에 논받치고 산밖에 없는데 부동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지역 일대에 10km를 달려가든 30km를 달려가든 시내나 읍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야지 중개업소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 중개업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의 실정과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또 때로는 네이버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공장 창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만 매물이 있으면 딱 뜨게 그것만 분류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접속이 끊겼다고? 괜찮나요 여러분? 아 다시 되는 모양이에요. 어디까지 했지?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이버에도 뜨니까 그럼 거기 부동산을 클릭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저 멀리 막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오히려 매물을 올린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꼭 그 지역에서만 그 매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동네에 매물을 올린 중개사가 있다면 클릭해서 전화번호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 현장에 도착해서 그 동네 부동산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기 바래요. 네 자 또 어디 어? 왜 끊겼지? 아 예 어? 이게 꺼져버렸네 그냥 5 3 4 5 5 5 6 7 11 9 11 15 아멘